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홍가시 레드루빈입니다. 추위에 냉한성이 강해서 고급 울타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작업이 제일 많이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홍가시 레드루빈입니다. 사이즈는 저희가 60부터 1m까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업 들어가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3일 전에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소 저희가 200주부터 작업 가능합니다. 홍가시 레드루빈입니다. 상록수로 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홍가시 레드루빈입니다.